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중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천하가 거의 끝난 거를 기념? 기념은 아니죠 막을 내린 조금 이제 저문 기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념해서 인텔의 옛날 인텔이 잘 나가던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 이 CPU가 나온다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옛날 인텔의 정말 옛날에 비싸게 팔아먹었었던 CPU인 인텔의 코어2 익스트림 QX9650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CPU는 일단 2007년 4분기에 출시한 CPU예요 가격은 999달러 대충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100만원 100만원은 넘어가는 가격에 판매를 했던 CPU입니다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니까 내가 중3? 그때쯤이에요 저는 그때 솔직히 컴퓨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냥 게임만 좋아하던 그저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 번이라도 봤던 CPU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 PC방에 설치되어 있던 CPU라고 하면 올프데이 그리고 켄츠필드였나? 켄츠필드 맞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PC방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PC방은 없었죠? 왜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인텔의 HDT 라인업에 해당하는 최상위 익스트림 라인업이니까 한 번 더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공정! 공정은 45나노 45나노미터로 제조된 공정의 CPU입니다 지금은 인텔이 14나노 장인이죠 14나노 계속 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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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 21년도 1분기에 출시한다는 11세대 CPU도 마지막 14나노죠 그 다음은 이제 10나노니 7나노니 이제 넘어간다고 하는데 여튼! 다음 세대까지도 14나노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14나노에 무슨 몇 년 동안 있는 거야? 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 CPU를 가지고 100만 원이 넘게 판매했던 이 CPU가 엔비디아의 RTX 3080 현세대 거의 급판왕에 가까운 그래픽 카드랑 조합을 했을 때 과연 이 CPU는 어느 정도 성능을 뽑아줄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테스트에 사용한 테스트 시스템은 화면에 보이는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할 거고요 긴만 할 거 없이 바로 컴퓨터 설치하고 벤치마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스템 설치는 끝났고요 이제부터 이 시스템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본적인 클럭은 3.0GHz인데 오버클럭 마진 자체가 최근에 나온 CPU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논 오버클럭 테스트는 아예 진행을 하지 않고 오버클럭을 해서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CPU를 3.6GHz로 오버클럭을 해놓은 상태예요 4.0GHz도 도전해봤는데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3.6GHz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시네벤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시네벤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벤치마크다 보니까 옛날 이 CPU로 테스트하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배속으로 바로 넘겨봅시다 테스트 결과 보시면 858점이 나왔습니다 대조근들 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한 681점 이거 나온 거는 안정한 테스트하면서 온도 확인한다고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켜놨는데 그것 때문에 점수가 이 정도나 까졌어요 이게 4코어 4스레드에 좀 옛날 CPU다 보니까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나와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뺏겨가지고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테스트를 하니까 858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옛날 CPU들이랑 비교로 해도 옛날 뭐 IB브릿지 i5을 3550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인텔의 코어 i5을 3세대 IB브릿지 제품인데 똑같은 4코어 4스레드 제품인데도 점수 차이가 조금 나죠 세대 차이가 나니까 IPC나 뭐 이런 부분에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여튼 최신 CPU들하고는 점수를 비교할 수는 없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 테스트로 넘어가서 좀 가벼운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설정 게임 어 이거 보 추가하는 것도 렉 걸리네요 보 다 채우고 5대 5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는 샷쿠 옵션은 그래픽 카드에 최대한 부담이 갈 수 있는 4K 예상도의 프로 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리그 오브 레전드는 보시면 그래픽 카드가 남아 돌기 때문에 CPU의 역량을 온전히 충분히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일단 뭐 초반 라인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프레임 자체가 뭐 썩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어? 옛날 제품치고도 뭐 나쁘지 않은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미니언들이 오고 캐릭터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프레임이 떨어지고 실제로 나중에 한타 5대 5로 붙는 그런 한타까지 간다면 더더욱 프레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프레임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프레임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미니언이 이제 생성이 되니까 아마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CPU 점유율 같은 경우는 50%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코 4스레드 CPU인데도 딱 반밖에 못 쓰고 있어요 그만큼 IPC 자체가 굉장히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지금 라인전만 하는데도 이제 아까 전에는 144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100프레임 유지도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자체가 80, 90 이렇게 나오죠? 물론 그래도 지금 라인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프레임이긴 해요 이제 로밍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왔다! 이렇게 인원이 조금 더 오니까 70프레임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 라인전 단계에서 프레임이 이 정도 나오는 거면 실제로 나중에 한타를 갔을 때는 60프레임 언저리? 그래서 조금 놀지 않을까 싶어요 유지도 안 되지 않을까? 롤은 대충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사양 게임 뭐 고프레임 뽑는 데는 조금 더 이제 CPU빨이 많이 타긴 하지만 그래도 저사양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 한 펜티엄? 펜티엄 느낌? 펜티엄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인텔 펜티엄 2코 4스레드 CPU를 써도 최신 제품들은 그래도 IPC 자체가 더 높아가지고 프레임 유지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메모리 자체도 이 시절처럼 DDR3가 아니고 DDR4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거고요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버워치도 동일하게 4K 해상도에다가 프로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두고 나머지는 최상호 그래픽 카드의 최대한 부담이 같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훈련장 국룰이죠? 훈련장 훈련장 이후 좁아 터진 오버워치 국룰 일단 훈련장에서도 처음 들어왔을 때 스터더링이 좀 심하네요 프레임 자체는 나름 준수하게 나옵니다 훈련장 프레임은 60프레임 모니터는 충분히 다 뽑을 수 있을 만한 그거긴 한데 좀 스터더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첫 로딩 단계에서 GPU나 메모리 쪽이 성능이 안 좋다면 스터더링 생기는 경우가 예전에 AMD APU 벤치할 때도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 로딩되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프레임 자체도 나름 잘 나오네요 그래픽카드 로드율 4K 프로비라 그런지 확실히 글카 로드율은 잘 뽑히고 CPU는 근데 100% 찍습니다 근데 CPU 100% 찍는데도 뭐다? 네 CPU 온도가 막 70도 이렇게 찍지도 않아요 오버클럭을 해서 전압까지 수동으로 높게 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CPU 온도가 뭐다? 별로 안 높다 근데 쿨러는 뭐다? 2만원짜리 공룡 쿨러일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 발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전력 소모 자체는 생각보다 커요 지금 뭐지 않은데도 와우 지금 딱 보여주면 되겠다 CPU 100% 글카 100% 가까이 쓰고 있는 이 상태에서 시스템 전체 전력 소모가 전력 소모 보시면 550W? 지금 파워 자체가 80플러스 스탠다드에 인증받은 제품인데 650W 제품입니다 효율 자체가 아마 지금 거의 끝 구간 가까이 쓸 테니까 효율이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 효율 나올 텐데 그래도 실제 전력 소모가 한 450에서 500W 정도를 쓰고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거는 상목 80이 워낙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뭐 훈련장은 이 정도 나오는 거고 이제 뭐다? 아 국룰이죠 쪼가 터진 오버워치에서 만약에 이게 프레임이 잘 나온다고 하면 실제 오버워치를 진행하면 어느 상황이 와도 여기보단 프레임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프레임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 타임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원활하다고는 절대 말을 못 하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격 진영의 느낌이라서 그렇지 쪼가 터진 오버워치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내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궁극기 계속 막 200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프레임이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적인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요 프레임 타임 튀는 거 보시면 뭔가 스킬 하나를 썼거나 우리 팀들이 뭔가 하나를 썼을 때 툭툭툭툭 계속 튀는 거 보이시죠? 화면이 계속 뚝뚝뚝 끊겨요 일단은 CPU 로드율은 100% 찍고 있고 글카으로드율은 남아도는 상황이죠 CPU하고 메모리 쪽에 병목이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국룰게임 배틀그라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옵션 동일하게 4K의 올 울트라 거기다가 선명한 모션 블럭 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그는 훈련장만 봐도 돼요 없다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로딩창에서부터 약간 쎄해요 프레임 타임 보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일단 프레임은 대충 보이죠? 60 아니죠 60 밑으로 지금 아직 훈련장 시작은 안 했고 17명 이제 로딩 들어갔고 프레임 타임이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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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옵션 타이어보를 보면 어찌저찌 할 수는 있다. 근데 실제로 훈련장에서 이 정도까지 프레임 타임이 튀는 거면 60프레임 언저리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그런 구간에서 전투를 한다면 프레임이.. 뭐야.. 멈췄어.. 프레임이 30에서 40프레임 막 이렇게 언저리로 나오면서 프레임 타임 막 이렇게 막 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이밍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멈췄어요. 왜 멈췄지? 오버클럭 안정화 다 했거든요? 잘못했나? 아무튼 뭐 어차피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성능 테스트는 여기까지. 성능은 CPU 자체가 워낙 오래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2007년.. 13년 전에 나왔던 CPU니까 지금 이 리뷰를 보시고 생각보다 쓸만한 데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현재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저렴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차라리 성능적인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되고 새로운 기능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기술적으로 CPU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 호환성 부분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옛날에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CPU의 성능이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연중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